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마사는 성경을 보다 원문으로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입니다. 매일 몇 절씩 읽으면 누구나 원문 성경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이 성경 말씀이 수천 년이 되었지만 오늘날도 읽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정도고 영어 문장을 읽을 수 있다면 조금만 투자하시면 여러분들도 원문을 2500년 2700년 거의 3000년 전의 본문을 모세오경 같은 3500년 전의 본문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이 놀랍습니다. 스가리아 같은 경우는 2500년 정도 되었죠. 학교 스가리아 2000년.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개로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마에 시읒이 들어가죠. 중복점이에요. 마사죠. 우리 책 이름은 마사고 이거는 마사죠. 마사, 든다, 침이다 또는 선포다, 프로나우스먼트란 말이죠. 대바라드나, 여와의 선포이다, 알. 어떤 사람들은 침이다 그렇게 번역하는데 이건 선포가 더 사전적으로 적당합니다. 알,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통 알은 위에만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대한, 네오마드나, 여와의 말씀이다, 노테, 노테는 분사형이죠. 나타는 펴다, 뭐 이런거죠. 손을 나타, 펴다 이런 말이죠. 샤마인, 하늘을 펴셨다. 그리고 요세드, 요세드는 기초를 놓으셨다. 야사드가 기초를 놓다 이런 말이죠. 아레츠, 땅에, 그리고 요세르, 요세르는 지으셨다. 아싸, 만들다, 야짜름, 짓다, 폼, 폼이란 말이죠. 에포, 알렘, 폼, 루아흐, 아담, 사람의 영을, 그리고 베, 키르보, 그 안에. 아주 1절은 쉽죠. 한번 읽어볼까요. 마사드바라, 아도나이, 알, 이스라엘, 네움, 아도나이, 노테, 샤마인, 베, 요세드, 아레스, 베, 요세르, 루아흐, 아담, 베, 키르보. 2절, 힛네, 보아라, 아노키, 나는, 삶이죠. 삶, 거기, 또는 거기에 있다. 나는 에트, 근데 여기 보니까 삶, 그리고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리고 사프, 사프는 여기 보면 대접이란 말이에요. 대접, 사프, 싸맥은 쌍시옷으로 발음해도 되죠. 바울, 마시는 대접, 대접에 미즈라크도 있고요. 사크도 있죠. 라알, 라알은 비틀거리게 하는 대접이다. 레콜, 모든 하암밈, 백성들에 대해서, 그리고 베감 또한 알, 예후다, 유다에 대해서. 이 허에 있을 것이다. 마, 마찰르, 마찰르는 포위하다 이 말이죠. 포위함으로 알, 예루셜람, 또는 예루셜라임도 되고. 예루셜렘에 대해서. 여기에 대어를 넣어도 되겠어요? 삶은 대어를. 내가 거기에 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날을 비틀기하는 대접으로 만들 거예요. 거기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대부분의 영어성경도 보니까 주위에 라고 그 주위에 쌈 그렇게 번역을 했네요 사비브도 있고 참 주위에 있고요 쌈을 그냥 번역을 안하고 넘어간 데가 많네요 큰 차이는 없으니깐요 2절 읽겠습니다 힌네 아노키 쌈 엣트 예루샬라임 읽었죠 사프라알 읽었고 3절 베하야 그리고 바염하우 그날에 이거는 뭐 그냥 수고입니다 그날이 있을 것이다 아심 내가 둘 것이다 이 말이죠 심 1인칭 미알려 내가 둘 것이다 뭘 둘 것입니까 엘트 예루샬라임 예루샬라임을 에벤 위에서 에벤 에벤 돌을 그죠 어떤 돌입니까 마아마사 마아마사는 여기 나오죠 무거운 돌 리프팅 헤비 웨이트 아마스가 여기 보면 온 게 다 무거운 돌 레콜 하암밤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콜 그리고 오머 세하 그 옮기려는 자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사로트 사로트는 여기에는 당하다 상처를 당하다 여기 이제 제가 좀 작아지면 나오겠죠 사로트 이거 나오죠 사라트 스크래치 상처를 당하다 그리고 베, 네, 에서프 아사프는 보통은 이제 모인다 이 말이에요 니팔 영어로 모여진다 알레하 거기에 대해서 모든 나라들이 그것에 대해서 콜, 고, 이 모든 하아레스 그 땅의 민족들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런 거였는데 12장부터는 이제 대적들에 대한 어떤 심판을 말씀하고 있죠 자 3절 읽을 볼까요 4절 그날에 예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예호의 말씀이다 에카 아카자 아카참 내가 칠 것이다 이 말이죠 낙하의 1인칭 미야려 내가 칠 것이다 콜, 수스 모든 말들 그리고 바, 티마, 혼 티마, 혼은 여기 나왔죠 티마, 혼은 티마, 혼의 당황함에 대해서 당황함으로 말들을 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말들이 대단한 오늘날 치면 전처 같은 건데 그것을 쳐버리고 대적들을 쳐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왜 로크보 그 탄자 말과 그 탄자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비였죠 말과 말을 타고 그리고 바, 시카연 바, 시카연은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시카연은 미치게 해버린다 매드니스 시카연 미치게 함으로 그 말들을 탄자는 미치게 하고 그리고 왜 알 베뜨 예후다 유다의 칩에 대해서는 에프 카연 에프 카연 열어버린다 칩에 대해서 열어버리고 엣뜨 에나이 눈을 열고 그리고 베콜 모든 수스 말들 하암밈 민족들의 말들을 액케 내가 칠 것이다 그리고 바, 입파론 입파론은 아파르가 아파르가 입파론이죠 아파르가 눈을 멀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입파론은 블라인드니스 완전히 장님이 되게 해버린다 그러니까 공격을 하지만 눈이 멀어버리면 공격을 못하잖아요 그렇게 해버린다 그죠 바, 입파론은 이렇게 되죠 5절 그리고 말할 것이다 알루페 예후다 유다의 알레프가요 보통 천이지만 알루프라는 지도자라는 뜻도 있어요 유다의 지도자들이 말할 것이다 메리빔 레브가 마음인데 그들의 마음으로 마음속에 그리고 암사 우리는 굉장히 리 나에게 힘이다 아마츠의 여성용어로 되어있죠 알렙메차 동사용어로는 하자크 베에마스 강하고 담대하라 아마츠가 강한 스트렝든 그래서 여기서도 나에게 아마츠 나의 힘이 되신다 요셉의 예루샬람 예루샬람의 거주자들이 마도나의 요아를 인하여 있어요 제바우트 망군의 엘로헤험 그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에요 5절까지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의 백성들을 심판하고 그렇게 했지만 12장에 와서는 대적들이 있죠 1절부터 보면 대적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천하를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민족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유다를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을 무겁게 하고 그 다음에 모여지게 해가지고 그들을 당황하고 미치게 한다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회복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고 회복의 절정은 뭐냐면 5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말하기를 정말 예루살렘이 거주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호와만이 나의 힘이다 아마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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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힘이다 또 뭐 오즈더 나의 힘이시고 요한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산생이시고 나의 노래이시고 10편 18편 여러분 보면 나오잖아요 10편 18편 그래서 정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에 정말 힘이 나죠 그래서 본문을 넘어가 부르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담대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